녹화를 시작할거구요 자 오늘은 녹화를 유튜브 댓글을 달하는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몇백개씩 모아가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어제 뭐냐 어제 저녁에 또 댓글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할게 없어요 방송소재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엔 오버워치를 해먹을거에요 오버워치 69,000원 소장판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구요 방송소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할건 천지입니다 제가 안할뿐이에요 그리고 쇼군톨타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시즌이 되는 순간 이제 쇼군톨타워 시즌3가 아마 할거 같고도요 그래요 어쨌든 가면 잘 다를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유튜브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지를 먼저 복사한 다음 일단 달아 왜 말소리가 안들릴같지? 제가 아 맞다 미리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소리가 어떻게 달리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크크크를 해서 그냥 치워버립니다 예 왜냐 왜 말소리가 안들릴같지 에 대해서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걸 일일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추후 1등하면은 축축하면서 어... 어 그냥 어 그냥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주는 의미 어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거야 자 노래를 틀어주면서 어... 좋아 좀 좋아 이 노래가 아주 훌륭하구만 어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 아주 좋소 왜냐면은 이제 해도 뭐 내가 댓글을 더 칠게 없어 이것이 바로 제갈공명 팩토리얼 디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뭘 뭘 하겠냐고 그렇지 어 결론 댓글 달기 귀찮아서 저렇게 달는거에요 댓글 달기가 귀찮으면 최초에 댓글을 안달았겠죠 어 그냥 어... 이런 의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달는거는 어 다시 어 답글을 달아주는거는 그냥 댓글을 읽었다는거지 어 축하드립니다 어... BJ 어 차도반님 뭐 이런식으로 내가 뭐 끝이지 어 근데 공지를 적어도 내 댓글을 다시 안봐 그리고 어 문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 이제 여기 그 뭐냐 그 어 공유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욕을 지어놓으면은 어 자동으로 여기서 차단을 해요 예 차단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뭔짓을 하든 뭐 노재미를 노재미라는 글자가 하더라면 뭐 차단이 되는거 같애 일단 스팸 어 스팸 좀 그만 좀 보냈으면 좋겠어 어 뻑하면은 자기게임 홍보하고 있고 어 뻑하면은 어 뭐 아프리카페이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어 지겹지도 않나봐 어 유튜브 채널 홍보하고 있구요 어 블랙앤화이트 뭐여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토토를 광고하는것 같습니다 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보지 않을겁니다 왜냐 대체 유튜브 댓글은 어 주소가 딸려이면서 자동으로 스팸으로 다 넘어가버려 어느 대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어 새로우지 중간에 해도 상관없어요 산업기대 어 비경대 시즌2 은 은 종료 어 어 아주 아주 훠용한 지갑전사 개이득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감한건 이거에요 어 도대체 이걸 대서 이제 뭐냐 조선 어 사망자 영명 부상자 영명 일본 부상자 영명 사망자 120명 이리 적어보면은 도대체 내 보고 어쩌라는거야 어쩌라는거 도대체 그러면은 크크크를 답니다 왜냐 이 조어놈은 쉼무 내가 뭐 쉼무 쉼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찰된절입을 쳐가 다 자기는 어후 어렵거든 그리고 나는 왼쪽에서 영화를 틀어놓은거 있으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 아주 어 웃기도 한 말이지 내 보고 뭘 어쩌라는거지 그리고 트럼프가 말래 미역하면 크크가 아주 좋았어 뭐 이런식으로 비엠님 게임기간 무언가에요 어 뭐냐 여기 내가 댓글 뭘 달아놨지 어 다른게중 안하고 있는데 아마 그럴겁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를 달아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대충 제가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다녀대 설명해드렸구요 지금부터 오버워치를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인생의 이득 그대쪽 서둘 서둘러 응 그렇 sec